바이크 라이더라면 한번쯤 궁금하셨을 겁니다. 전국에 번호판 달고 있는 모든 고 배기량 바이크는 모델별로 몇 대씩이나 있을까? 우선 고 배기량이라는 정의부터 내려야 할텐데요. 국내 행정체계에서는 260cc 초과 모터사이클을 고 배기량으로 분류합니다. 250cc가 아닌 260cc가 기준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2023년 말 기준 260cc 초과 이룬차는 자가용이 193,248대, 관용은 805대인데요.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지역별 모델별 등록현황을 제공받았습니다. 16,232행으로 구성된 엑셀 파일이었고요. 동일 차종일지라도 띄어쓰기 등 표기가 달라서 정리하기 곤란한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들어갑니다. 우선 혼다. 가장 흔한 고백일항 모델은 혼다의 포르자 350으로 15,112대가 있었습니다. 구형인 포르자 300도 5,234대, 큰형인 포르자 750은 764대가 있었습니다. 포르자 시리즈 전체 수가 21,110대,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골드윙 1,800cc 시리즈는 4,105대, 장르는 다르지만 리터급 레플릭과 단일 모델 중에 1,000대가 넘는 기종이 몇 없다는 걸 감안하면 골드윙이 얼마나 사랑받는 차량인지 짐작할 수 있겠네요. CBR 650 계열은 1,865대가 있습니다. 한때 신차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중고 가격이 세차값에 육박했던 기종인데, 2,000대가 안 되는 걸 보면 포르자나 골드윙의 입지가 어떤지 짐작하시죠? 야마하로 넘어가 봅니다. X-MAX 시리즈가 12,522대, 포르자와 쌍벽을 이루는 쿼터급 스쿠터의 대표주자입니다. 미들급 스포츠 스쿠터계의 독보적인 모델 T-MAX 시리즈는 6,224대가 있네요. 레플리카 브랜드 중 상당한 입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 YGF-R1은 761대가 있습니다. 매뉴얼 빅바이크 중 단일 모델로 1,000대 8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R6는 215대가 있어요. 빅바이크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많이 선택받는 R3 241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빠따 맛집이라는 MT-09는 464대가 보이네요. 다음은 수집기입니다. GSX-S1000GT는 793대가 있습니다. 비교적 신작인 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입지나 인지도를 감안하면 1,000대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의외였습니다. SV650 같은 기종도 볼륨 모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국 개체수가 784대입니다. 같이 타는 사람들끼리 있어서 흔해 보였던 거지 매뉴얼 빅바이크 자체가 마이너한 취미란 걸 알 수 있죠. GSX-R1000이 1,128대라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극속 머신의 대명사 하야부사는 688대가 있습니다. 일제 사사 중 고가격 D마케팅 전략의 대명사 가와사키 살펴봅니다. 지수기나 닌수기가 도합 776대 운행 중입니다. 버시스 1000은 81대, 버시스 650은 33대입니다. 이 정도 되면 버시스 오너들은 한다리 건너 다들 지인일 것 같습니다. G900RS 계열은 도합 407대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타는 카페 기종은 33대가 잡힙니다. 실제로 서로 알고 지내는 분들이 꽤 됩니다. G650RS는 66대가 등록되어 있네요. ZX-10R은 232대, ZX-6R은 285대가 있습니다. 타사 대비 높게 책정된 가격 때문에 수가 적은 거겠죠? BMW는 각 장르에서 고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1200GS가 2394대, 1250GS는 2151대가 있습니다. 곧 1300GS가 시중에 풀릴 테니 우주명차의 시대는 계속되겠죠. R1250RT는 1296대, 경찰용 51대를 제외한 민수용만 이만큼입니다. 신차가 4천만원에 육박하는 기종인데 대단한 거죠. 레플리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한 S1000RR은 1361대가 있습니다. 레트로 스포츠 계열인 R9T는 전국에 1768대가 있네요. 클래식 모드에 개성있는 스타일링에 관심있는 오너분들이 많으실 텐데 역설적으로 개체수가 많은 점에 불만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의외로 두카티 개체수는 적었습니다. 빠니갈레 V4는 266대, 몬스터 시리즈가 637대 등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브랜드 인지도가 구매까지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네요. KTM 하면 생각나는 모델, 듀크. 그 중 엔트리를 담당하는 390 듀크는 466대가 풀려 있습니다. 1290 슈퍼듀크는 127대가 있어요. 바이크에 관심 없는 사람도 아는 브랜드 할리 데이비슨 인지도가 구매로 직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로드글라이드가 1814대, 스포스터 883 계열은 3042대나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성을 획득한다는 게 마케팅과 영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자료를 정리하다가 확인한 맥락들을 정리해보면요. 첫째, 다품종, 소량 판매 시장 특성상 차량 가격이나 정비 비용 등 여러 면에서 한계점이 뚜렷하다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꽤 인지도 있는 모델이라도 전국 개체수가 천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고백이량 매뉴얼로 갈수록 개체 희소성은 더해집니다. 우리끼리 다닐 땐 흔해 보였지만 알고 보면 마이너리티인 거죠. 둘째,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고백이량 이륜차지만 행정관리 체계는 매우 허설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별, 모델별로 구분관리는 되고 있지만 어느 제조사의 제품인지는 국토부 통계 기준에 없었습니다. 물론 모델 코드로 따지고 들면 알 수는 있는데 애초에 필터값이 존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커 보입니다. 게다가 동일차종의 모델 코드를 서로 다른 띄어쓰기 값을 두거나 대소문자를 달리해 관리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사업 업무와 달리 이륜차는 시청, 군청,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파편화된 업무를 하는 게 주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마저도 관련 체계가 개선된 이후의 얘기일 테고요. 오래된 바이크들은 제조사 명만 덩그러니 적힌 경우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냥 가와사키 라고 집계된 개체수가 전국에 450대나 있는 시기죠. 하레이 데이비슨, 이런 식으로 등록된 바이크도 있다는 사실이 참 새삼 놀라웠습니다. 셋째, 수도권을 벗어날수록 풀카올 차량과 각 브랜드 플래그십 모델 선호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빅네이키드 장르는 비수도권 개체수 비율이 낮고, 리터급 레플리카나 빅 멀티 퍼포즈 장르는 고른 분포를 보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멀어질수록 대표성 있는 기종들이 유지보수하기에 용이하고, 거래 또한 활발한 경향이 있으니 그렇겠죠. 그래서 오래된 소수 기종의 바이크를 잘 가꾸며 운행하시는 분들이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밖에 서울의 매뉴얼 빅바이크 랭킹, 쿼터급 이상 스쿠터 랭킹을 블로그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설명글에 링크를 올려둘게요. 구경오시고 특정 기종 숫자가 궁금하시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